오늘 또 지금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세요? 참 아름답죠? 바닷가에 있는 가마우지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가마우지 보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새잖아요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출 모습을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매일 보는 해지만 그래도 새롭고 멋지고 그리고 마음도 설레이고 그런 순간입니다 구름 사이로 살짝 미소 짓던 수줍은 듯 떠오르는 해 오늘 이 해를 보고 행복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나라입니다 화이팅 오늘 또 좋은 나라입니다 화이팅 오늘 또 좋은 나라입니다 화이팅 오늘